네, 이번에는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BH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리서치 아름의 우희량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에 이제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전화로 키움직권에 오현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오현진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BH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어떤 회사인지 회사 사업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BH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신숙한 종목이실 텐데 먼저 본업 자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디스플레이 이용에 들어가는 FPCB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전자기기에 FPCB들이 많이 쓰이는데 그중에서 디스플레이 패널이랑 기기를 연결시켜주는 FPCB를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밖의 모바일의 어떤 디스플레이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곳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FPCB라든가 아니면 최근에는 기업 인수를 통해서 차량용 휴대폰 무선 충전 사업 지금 영위 중인 업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BH가 현재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과 이후에 이전 상장 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안건으로도 올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이었는데요. 사실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게 된다고 해도 결국은 중요한 건 주가의 중요한 건 기업의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보는 뷰도 있겠지만 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좀 긍정적인 면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BH가 코스닥 내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시청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숏 공매도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수에 편입된 종목으로서 구축할 수 있는 포지션이 많았는데 이게 사실 여태 동안은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과 다르게 BH의 주가의 좀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공매도 구축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하려는 업체들의 목적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라든가 기간 수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좀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갖추게 될 요소가 크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매도 잔고가 최근까지도 많이 늘어나면서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던 BH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급적으로 긍정적일 거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태블릿이나 노트북에 OLED 적용률이 상당히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OLED 적용 IT 기기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이 OLED 같은 경우 보면은 2017년도 18년도 때를 기점으로 모바일 쪽으로 침투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잘 알고 있는 아이폰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OLED 채택을 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모델 확장을 해오는 추세였었는데 그거와 다르게 이제 태블릿이나 아니면은 컴퓨터 쪽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OLED에 대한 적용이 전무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 부분으로도 북미 고객사 이제 애플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을 위시로 해서 아이패드나 맥북 쪽으로의 OLED 패널 기기 채택 자체를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 그 시기가 아마 내년에 태블릿을 시작으로 해서 맥북까지도 26년이라든가 뭐 중장기적으로 좀 계속 확장해 나가는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OLED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BH가 받을 수 있는 수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BH 같은 경우도 사실 과거 이제 모바일의 OLED 채택에 따른 어떤 수혜를 입었었는데 BH가 납품하고 있는 RFPCB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OLED 채택과 더불어서 적충수 증가라든가 다양한 단가 상승 관련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했었고요. 그거를 비춰봤을 때 지금 태블릿이나 맥북으로 이어지는 OLED 채택 사이클에서 동사도 충분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도 모바일 대비 넓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FPCB의 면적도 증가를 할 거고요. 적충수도 증가를 해서 단가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거를 기존에 이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좀 높은 단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동사한테는 어떻게 보면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FPCB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실적 전망하고요.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까요? 올해는 특히나 좀 상저하고의 실적 전망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력 고객사의 어떤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한 어떤 비수기가 1, 2분기에 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상저하고의 좀 실적 흐름을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 실적은 매출은 1조 6천억 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1,200억에서 1,300억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22년에 워낙에 고객사의 어떤 mh 점유율이라든가 그리고 주력 고객사의 어떤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되게 좀 플랫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이제 OLED 확장, 기기 확장에 대한 사이클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부터 좀 기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실적 성장은 내년부터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중장기 성장성입니다. 지금 작년과 플랫한 영업이익 1,200억에서 1,300억 수준을 달성한다고 해도 지금 주가는 상당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앞으로의 어떤 중장기 성장성을 감안을 하면 밸류에이션 레벨업도 저희가 염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지금 투자 시점이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매출 1조 6천억 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1,200억 원 이상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영업이익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상 좀 낮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중장기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오현진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우일학 연구원님 오늘 BH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쭉 들었는데 오늘 리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BH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으나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트북이나 태블릿 이런 쪽으로 더 많이 OLED 관련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대비 높은 평균 단가를 책정할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OLED 관련해서 BOE, 중국 기업의 부진으로 삼성디스플레이나 LG디스플레이가 수주를 더 받아왔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동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판단 여건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BH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 오늘은 코스피가 강세장인데요. 약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1.9% 정도 하락하면서 2만 5천 원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